이 시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저희가 1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7절하고 8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제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서론적으로 다이시 오늘 이 시편을 쓴 배경은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사오랑이 어떻게 보면 장인이 사유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참 힘든 과정 속에 굴에 숨게 됩니다 그 굴속에서 지은 찬송 시입니다 1절로 5절까지 1대지라고 볼 수 있고 6절로부터 또 11절까지 한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하고 11절에 보면 후렴구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다이시에 숨어들었던 이 굴은 죽음이요 어떻게 무덤과 같은 그런 어둠이 꽉 차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권리학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대승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왕이 사위가 되고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 왕이 시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심지어 그 적의 나라 불레사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안전하게 피할 것은 없었고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캄캄한 그러한 굴 속에 피해져 있는 겁니다 4절에 읽어보시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들이고 불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이들은 창과 화살 칼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도 준비하고 웅덩이도 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슨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는가 당연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어둠이 전하면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새벽은 가만두어도 때가 되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죠 심지어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인생의 새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깨우지 않으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계 3장 가운데 죄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참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깨어나고 기쁨의 그런 광명의 날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새벽을 깨웁니다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사라지게 되죠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우리 환경 우리 주위의 여건,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응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벽을 깨우고 극복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짖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참으로 다윗과 함께했다고 찾아온 400명의 그러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에 참으로 다윗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도망자의 신세에 400명이 찾아옵니다 이 400명이 팀을 이루어서 사올에게 대적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캐나다를 갔는데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면서 아 캐나다는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을 방문합니다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 출근을 알리는 이런 사이렌 소리 이런 소리에 잠을 깨면서 일본은 산업의 나라여 참 경제의 나라구나 라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그 교회의 종소리 이 찬별 소리에 잠을 깨면서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라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 바운즈라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잘못된 자가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새벽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여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마태우은 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주님을 향해서 을부지지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적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승리를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여 고난을 피하게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주권적 그런 하나님의 은내 절대주권적 의지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탉의 그 품 안에 안길 때 정말로 위험으로부터 보함을 받고 돌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새 힘을 얻는 오늘 귀한 우리의 절대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이런 발걸음이 모두 찬송이 될 것입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서 정말 땅끝까지 가지는 그러한 오늘도 한 번 더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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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사월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흑암도 스스로 높아지지만 그래서 끝내는 버림받게 되었지만 다이세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태양이 떨어올 때 새벽은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면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귀한 새벽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7절 9절에 보면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다이슨 이 구례의 큰 절망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비파와 수금 찬송이 깨어나여 새벽도 깨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도 깨어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가운데 새벽에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두 발로 흔들림 없이 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이제는 확고히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나의 환경이 나의 경제가 나의 가정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우리는 세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 견고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해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내용의 책에서 기도를 찬미 혹은 경배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찬미 없이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는 현장 가운데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 아이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힘찬 찬송으로 여우와 하나님만 그렇게 높여드리는 영광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사역을 통해서 소통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당연히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소견대로 가감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조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조명해서 다시 한 번 갱신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에 서지 않는 한 아침 우리의 그 새벽 아침빛은 참으로 그 공의의 추위의 빛은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깨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그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오늘도 237나라 보금화의 귀한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